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니까 한 몫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7월 14일날 한겨레가 특종보도한 탁현민 최척건의 청와대와 정부행사 22건 수주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는 세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친여세력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한겨레의 특종보도란 사실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와서 뜬금없이 탁현민 뉴스일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또 눈길을 끌었을 것입니다. 횡렬하도 박 전 시장 사건에서부터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탁현민 최천들입니다. 공연 기획사인 노 바운드리가 문재인 정부가 집근하는 2년 10개월 동안 3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는 보도는 한겨레에 따르면 구체적인 수주사항을 낱낱이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사실로 보입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노 바운드리라는 그런 회사는 과거 탁현민 프로덕션에서 현장 PD로 일했던 이모씨 35세입니다. 그리고 기획 PD로 일했던 장모씨 34세가 힘을 합쳐서 2016년 말에 설립한 공연 기획사입니다. 노 바운드리는 탁 비서관이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인 2017년 5월까지는 정부 행사 관련 실적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신생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 9억 5600만원 2019년도 20억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급속성장 여부는 창업 이후에 눈부시게 증가하는 매출을 보면 특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2016년에 찬업한 회사가 2017년 5월까지는 광금 물량이 전혀 없다가 2019년대에 무려 20억원까지 수주했다면 이것은 특혜를 받았다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점이 꽤 많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굵직한 행사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5권은 법인 등기를 하기 전에 수주했다는 사실을 한겨레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약 행태도 대부분 수의 계약이었습니다. 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2017년 11월 7일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만찬 및 환영 공연 등과 같은 아주 역사와 연륜을 자랑하는 그런 공연 기획사도 하기 힘든 그런 수주를 신생 공연 기획사가 수주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업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특혜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동종업계 관계자의 이야기가 주요할 것입니다. 공연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던 대표 B씨는 한겨레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노바운드리 같은 그런 신생 공연 기획회사는 청와대 행사를 수주할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대표 C씨는 20년 경력의 우리 회사도 대통령 의전 경험이 없어서 행사 계약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벽이 높다는 것이죠. 청와대 행사와 관련된 것은. 그러나 노바운드리 측은 분명히 입장을 밝힙니다. 법이나 규정을 무시하고 수주한 적은 없었다.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거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현재 노바운드리란 신생 기획사의 두 명의 대표는 탁현민 의전 비서관과 오랜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굉장히 각별한 관계인 것은 분명합니다. 탁 비서관 2013년 5월에 쓴 산문집 흔들리며 흔들거리면서 이 씨와 장 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들어와 맞지만 않았지 온갖 욕을 쳐들으면서 꿋꿋하게 버텨준 이들이다. 이러니까 대단히 친분관계가 깊을 것이고 같은 값이면 호흡이 맞는 친구들한테 주고 또 그 친구들한테 또 도움을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렇게 또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액수가 한 30억 정도가 2년 6개월 정도에 그러면 아주 큰 액수는 아니죠.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사실 권력을 잡는다는 것은 그것은 10년 집권이든 20년 집권이든 간에 결국은 잡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장기 집권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이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연대가 형성된 이 카르텔은 더욱더 공고할 수 있음을 뜻하게 됩니다. 탁혜민 의전 비서관의 측근들의 회사가 거둔 30억은 없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 또 있는 사람한테는 별로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광급 물량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큰 그런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액수에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잘 아는 사람, 뒤를 봐줘야 되는 사람에게 발주한 그런 사업이란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탁혜민 또 의전 비서관이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헤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좀 신기한 것은 왜 이 시점에서 한겨레가 다른 회사도 아니고 다른 언론사도 아니고 한겨레가 이 문제를 터뜨리게 됐을까? 이런 점들은 여전히 의심이 가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관심을 돌리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여권 내부의 균열로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어떻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주 그렇게 큰 비난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옳지 않은 일은 분명합니다. 제가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 공TV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방문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